안도걸 광주동남을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광주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충장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일 충장상인회 회장 등 상인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상인들은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 ACC와 주변 상인회 간 협력 강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지원,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휴식 공간과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안도걸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심의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의 글로벌 관광문화타운과 바이오메디컬 융합특구 등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문화관광객들은 물론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충장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